형, 저희도 나이 먹었잖아? 그랬지? 나그러야 해 시험시험 해야돼 How old are you?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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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저예요? 저? 저, since I was born 1999 아, yes, good boy 나 60 아, 60? 어머,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 아빠! 나이틴, 60 어, 네, 그거, 그거, 그거 음, got it 예,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자,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둘, 셋, 레드크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이끌고 오고 있는 팀이고요 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다채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매 년마다 멤버가 바뀌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이번 연도가 제일 다채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좀 어, 얘 뭐라고요? 기존에 이제 좀 요즘은 잘 안 들리는 예전 케이팝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환호도 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공식 인스타그램 레드크루 코리아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저희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저희의 버스킹 일정, 관련된 등등 기타 스케줄 같은 내용은 레드크루 코리아에 다 올라오니까요 팔로우 하시고 공연 소식 받아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옆에 우리 리디양이 들고 있는 것은 팁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연 보시면서 너네 공연 재밌다 너네 공연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앞에 있는 팁박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을 보실 때 지금 여러분 뒤쪽으로 시민분들이 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연 봐주실 분들은 앞사람과 최대한 함께 밀착해주셔서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진로 방해를 하게 되면은 마포구청 측에서 저희 공연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연 관람해주실 분들 앞으로 두 발자국씩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쪽까지 조금만 더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레드크로우의 2부 공연은요 첫 번째 타자 누구죠? 가위바위보 새로 할 건가요? 새로 할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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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언제까지 할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뽀! 1번! 2번! 안 내면 찐 거고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5번? 5번? 4번? 3번? 1, 2, 3! 안 내면 찐 거고 가위바위뽀! 4, 5! 본인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후! 잘 해보도 안했는데요? 왜요? 아 이겨서 4번 한다고요? 제가 5번! 자! 우리 처음에